아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나 왜그래요 나 뭐야 나 왜 눈물 날 것 같아요 뭐야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병가 영쌤입니다 배우 윤여정님이 여우주 영상을 수상했구요 그래서 수상 소감 밝혔는데요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원래 이런 리뷰 영상 안합니다 안 좋아하기도 하고 영어 가르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이 영상은 제가 보자마자 아 나 이거 꼭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오스카 수상 영상이 우리나라의 영어에 대한 생각을 다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이거 다 봤으면 좋겠어 그냥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봤으면 좋겠어 너무 대단한 영상이에요 진짜로 같이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죠 첫 번째 발음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시상식이라는 문맥 없이 그리고 화면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윤여정 배우라는 사람도 모른 채 이 영상을 들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한번 비디오는 끄고 소리만 틀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때요 솔직하게 몇몇 분들 아님 많은 분들이 영어 못해요 발음 별로에요 잘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의견이 나왔을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어를 잘한다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linguistic perspective 에요 즉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언어 자체로만 보고 얼마나 문법적으로 이해를 잘하고 얼마나 발음이 네이티브랑 근접한가 이것 가지고 영화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한테 이게 제일 익숙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일단 문법을 틀리면 절대 안되구요 두 번째 발음은 되게 네이티브 스러워야 되요 그래서 뭐 영어 업체에서 우리같은 한국인인데 되게 원어민스럽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광고에 나와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혹해서 그 제품을 구매를 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어는 별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남들의 영어도 별로라 생각을 해요 왜 원어민스럽게 발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변했습니다 linguistic perspective 도 물론 중요하고 공부해야 되지만 이제는 communicative perspective 로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뭐야 의사소통을 잘하고 말이 통하고 들을 수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써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면 그게 영어를 잘한다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여정 배우님의 영어 실력은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감탄스러워요 저 긴장되는 자리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유머를 더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하고 박수까지 받는 이거 진짜 영어 잘하는 거예요 윤여정 배우의 발음만 가지고 보기에는 너무나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구요 그리고 심지어 윤여정 배우는 발음이 나쁜게 아니에요 발음이 좋습니다 발음이 좋다의 기준이 발음기호를 정확히 내요 뭐 F나 P나 V, R, L 이런 모음까지도 다 정확히 내주고요 그리고 강세를 진짜 잘 살려요 강세를 몇몇 긴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거 발음할 때 강세를 정확하게 내주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윤여정 배우한테 영어 발음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발음기호 공부해야 되고 강세 공부해야 되지만 한국식 억양이 들어가 있는 것에 부끄러워 할 필요 없다 상대방과 내가 정말 대화를 하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는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하는데 그걸 이번에 우리 윤여정 배우가 보여준 거죠 발음 공부 중요하고요 꼭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발음을 공부하는 이유가 멋지게 뽐내기 위해서 원어민스럽게 발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확히 의사소통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싶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여정님의 영화에는 발음기호와 강세를 지키며 당당한 코리안 액센트가 있기 때문에 non-native speaker나 native speaker나 편안하게 둘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발음이 안 좋다고 하는 것, 영어를 잘한다는 것의 기준을 다시 봐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배려와 존중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I don't believe in competition How can I win glen close? Win over glen close I've been watching her so many performance So this is just all the nominee, five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role We play the different role So we cannot compete each other Tonight I'm here i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아,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아, 나 지금 소름 돋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어 실력이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 잘한다고 모두랑 대화하고 싶나요? 대화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분이 아무리 문법을 잘 맞추고 발음을 잘해도 우리는 귀를 닫죠 안 듣고 싶으니까요 이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발음과 문법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마음에도 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귀를 윤여정 배우님은 정말 너무 잘 열어요 듣고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데 누가 여기 달려있는 귀와 마음에 달려있는 귀를 안 열까요? 여러분들의 말에 이런 배려와 존중이 담겨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그냥 Thank you예요 Thank you 잘하고 Please 붙이고 이런 것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단어 선택 제가 윤여정 배우님의 스피치를 전체 스크립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숫자를 세워볼게요 자 스크립트는 이렇습니다 세워보셨나요? 몇 개나 있으신가요? 혹시 10개 이상 많이 없을 것 같고요 20개 이상 거의 없을 것 같고요 30개 이상 없겠죠 여기 대부분이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을 감동시켜요 전 특히 이 부분이 진짜 좋았습니다 Most of all, above all, 리 아이잭 청,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Most of all, above all, 무엇보다도 without him, I couldn't be here tonight 모르는 단어 없죠 근데 감동시키고 박수 받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전 여기도 너무 좋았어요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This is the result, because your mommy worked so hard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여기 되게 우리가 아는 단어만 있잖아 work, hard, result, because 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고 많이 쓰는 단어죠 이걸로 이렇게 편안하게 자신의 얘기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단어를 많이 알아야만 영어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단어를 많이 알면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초가 되는,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우리는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걸 정말 잘 보여준 게 우리 윤여정 배우님의 영어 스피치고요 그래서 저는 초급, 심지어 중급이신 분들도 꼭 윤여정 배우님의 스피치로 영어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 이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쓰는구나 아, 이렇게 쉽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훌륭한 스피치입니다 3,000개의 단어를 알면요 일상 대화의 85%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이 3,000개의 단어를 절대 모르지 않아요 우리 생각보다 단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이 단어들을 잘 활용하고 있나 잘 쓰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새롭게 공부를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윤여정 배우님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봤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엄청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물론 그분은 저를 아예 모르고 저도 그분이랑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윤여정 배우님이 저를 약간 토닥토닥 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영어 틀리는 거 괜찮다 발음 좀 한국식 그냥 괜찮다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그거를 우리 윤여정 배우님이 보여준 거 같아서 저보고 아 우리 영쌤 잘하고 있네 라고 얘기해 준 거 같아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나 왜 그래요? 나 뭐야? 나 왜 눈물 날 거 같아? 아 뭐야?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낀 이 윤여정 배우님의 응원을 여러분들도 받았으면 좋겠어서요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너무 차오른다 차올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윤여정 배우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이 핑계도 노노해요 난 나이가 먹어서 영어를 못한다?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은 영상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도 우리 윤여정 배우님처럼 영어하고 편하게 내 얘기 꺼낼 수 있게 해봅시다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빠이빠이